자 박수! 이번 앨범은 항상 밤낮이 바뀌어있는 저로서 맨날 새벽에 생활을 하는데 저의 반복되는 새벽들을 담은 저의 첫 정규 앨범 던즈입니다. 타이틀로 정해놓은 4번 트랙이 어떤 취향이든 가장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트랙이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. 노래 제목은 그림! 듣는 사람마다 해석은 다를 수도 있는데 표면적인 분위기나 누가 들어도 이렇게 이어지는 건가? 하면서 느낄 수 있게 듣는 사람은 각자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발매까지 오래 기다리는 앨범이기 때문에 지금 했으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? 하는 아쉬움이 있죠. 거꾸로라고 해서 나는 가만히 서있는데 세상이 뒤로 가는 거야. 내가 앞으로 건든 게 아니고 다 보고싶어 얼마 전에 이사를 해서 작업실도 그렇고 집이랑 거리가 멀어져서 열심히 면허를 따고 차를 아직 필기도 안 봤죠? 필기도 안 봤지만 작곡에 도움이 될 만한 연주를 7월 1일 공개되는 저의 첫 정규 앨범 던즈 멋있게 나온 앨범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봐 주시면 어떤가 서리 컷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난 밀린 숙제 하드노트 꺼내 내용은 뻔해 나의 요즘은 그냥 지루해 그래도 두 번 다시는 알아 원어 고백 조용히 꽉 차있는 머리를 뒤져내 난 멈출 수 없어 생각을 꺼내 1,987 귀빠져 패스로 31 2 1 2 2 3 3